도민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스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농업인 월급제입니다. 얼마 전 거창군에서는 첫 농업인 월급이 지급돼 화제인데요. 오늘 헬로 이스토크에서는 농업인 월급제의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도내 지자체와 농업인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죠.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은규 경남도 농업특별위 농정혁신문가위원장이자 거창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거창군 농업인들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함양군이 먼저 시행을 했는데 거창군도 올해부터 시도를 하는 거죠? 네. 지난달 20일에 거창군에서 농업인 월급이 시행이 됐죠. 정확하게 이게 농산물 대급을 선지급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농업인 월급제다. 농민들에게 월급을 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농협과 농민 간에는 벼 수매의 약정 체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출할 벼의 한 60-70% 예산 금액을 농협에서 먼저 농가에게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수매가 일괄적으로 끝이 나면 일괄적으로 농민들은 농협의 원금을 다시 상환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받게 됐는데 이게 농협의 지역 농협을 통해서 직업이 됐는데 지난 4월부터 벼 재배 농가를 통해서 거창군에서는 신청을 받았죠. 그래서 수급 대상의 어떤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밟아서 농가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물량으로는 40kg들이 한 가마 기준으로 약 4만 5천 가마 정도고요. 전체 237 농가에 이달부터 약 10월까지 다섯 달 동안에 출하 약정 물량에 따라서는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70만 원까지 농가의 월급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매달 월급으로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쉽게 농업인 월급제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정확한 명칭이 아닌 거죠? 정확한 명칭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의 농사를 지은 것들을 연말에 일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이렇게 나눠서 받는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농민들이 먼저 대출을 당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협, 행정, 농민이 계약을 맺었지만 농민들이 그걸 먼저 쓰는 것에 대한 무이자 대출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서도 짚었지만 이 제도가 도내에서 두 번째로 시행되는 건데요. 이번 추진이 국장님이 지금 속해 계신 거창 농업회의소가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농업회의소가 있어서 유리한 정책은 아니고요. 농업회의소는 농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단체이긴 하나 이게 지자체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안적 농업 정책들을 제안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수용할 의지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시행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회의소가 있고 없고의 의지는 아닌 것 같고요. 농업회의소는 전국적으로 아직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시범사업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도내에서는 그 창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남해가 그다음에 만들어졌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시범사업 확정된 데까지 준비하는 곳을 다 포함하면 30곳 아직 되지는 않습니다. 충남은 광역단위 농업회의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인 월급제를 두고 퍼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농업인 월급제와 농민수당을 좀 같은 방향으로 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사실 두 제도는 좀 다른 의미죠? 이게 명칭에서 오는 오류인 것 같아요. 농민들이 월급도 받고 수단도 받는다 이러니 뭔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농업인들에게 지원한다, 지급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선 것 같듯이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판매 대금을 선지급받는 형태고 농민수당은 바로 이제 우리 농민들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활동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활동 또는 농촌의 경관이라든지 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 가치에 그러한 것들을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그것이 이제 가장 효용적인 정책으로 저희들이 농민수당을 뽑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사실 농업인 월급제와 농민수당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농업 선진국은 사실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오히려 이런 공익적 직불제라든지 농민들의 어떤 지속적인 농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거든요. 도시의 팽창에 비해서 농촌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농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그런 어떤 타당한 정책, 정의로운 정책이 농민수당 정책이라면 농업인 월급제는 그것과 좀 개념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농업인 월급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농업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지표를 보면 농촌시장의 대외적인 개방 압력, 그다음에 농촌의 저출산 고령화, 그다음에 농가 소득이 지금 불안정하죠. 이런 세 가지 지표만 봐도 우리나라 농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은 별을 제외하면 곡물의 자금률은 23%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농업 자금률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2018년 농림업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고령인구는 약 60% 정도. 그래서 10명 중에 6명이 농촌에서는 고령인구죠. 그다음에 부채난 소득을 보면 부채난 소득이 전부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3,500만 원 내외. 그러니까 경남은 정확하게 3,750만 원이 작년도에 우리 경남의 농가 소득인데 평균 부채는 3,327만 원입니다. 이게 매년 작년보다 26% 증가했는데 그리고 농가에서 지출하는 지출액이 역시 이것도 3,3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농가에서 수입이나 소득이나 부채나 거의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몇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상당히 세우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정부는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농민 월급제는 농민들이 바라는 소득의 어떤 보장, 대책 효과는 저는 좀 적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평가를 해본다면 이제도 어떨까요? 이게 올해 출발점이라서요. 사실 저희들도 올 연말에 냉정히 평가를 해볼 참인데 도내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농협 또는 농가의 만족도가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딱히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고령농가라든지 이제 갓 농업에 진출한 기농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생활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농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정말로 수요자인 농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만족도가 크게 높진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농업인 월급제가 갖고 있는 이 양면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죠. 이게 농민들은 그해 농사를 짓고 연말에 목돈을 만지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어떤 가계 자금이라든지 영농 자금 또는 이제 대출에 대한 어떤 빚을 갚는 게 일반적인 농민들의 어떤 가계 운영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달달이 조금씩 당겨 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겨 쓰는 것이 생활 자금 중심이다 보면 연말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나서도 목돌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사전에 미리 다 이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혼란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자체별로 홍보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운영하는 담당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성과가 좀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조금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들이 올해 한번 마무리 시점에 한번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창의 경우에는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목을 쌀로 단일화했습니다. 사과농사 짓는 농가 또는 다른 채소작물이라든지 축산 농가들이 많은데 거창은 현재 쌀로농가로 좀 단일화했고요. 그 면적도 이렇게 아주 대농가들이 있지만 좀 이렇게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최소 금액을 이렇게 20만 원에서 최대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 같은 경우는 대농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해서 이런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들 또는 품목을 확대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시작된 함양군에 비해서 거창의 신청농가가 좀 높은 편이라면서요. 이게 쌀 단일화 장목이긴 하나 거창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 거창군수님의 정책이자 공략이기도 하고요. 또 정책과 공략에 대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또 이렇게 같이 편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작을 일찍 했지만 이러한 실효성들이 조금은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진행이 되면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돈을 만지는 데 익숙한 농민들이 달달이 들어오는 농업 월급제, 농업 월급제 자체가 한계를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함양도 양파로 품목까지 확대했지만 만족도가 좀 낮은 것. 그리고 경남 도내의 다른 지역들도 품목을 확대는 하려고 하지만 실제 그 금액 자체가 워낙 이렇게 작기 때문에 농민들의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은 장목이 좀 한정돼 있는데 농민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좀 기준을 완화해야겠다, 좀 넓혀야겠다 생각도 듭니다. 우리 경남에 이제 함양군이 작년에 먼저 시행이 됐고요. 올해 고성, 어령, 거창군, 그리고 남해군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방송에서도 농업인 월급제보다는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용어도 우리가 이렇게 썼으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의 참여와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뭐 시행된 지가 1, 2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농가에서 이게 선지급을 받으면 이게 장래의 빛이라는 개념이 또 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월 분할해서 받으면 이게 돈이 이제 좀 해포죠. 목돈이 안 되고 그다음에 품목이 이제 벼 품목에 한정이 되고 그다음에 영세농 경우에는 받는 선지급 대금이 적죠. 그래서 이제 만족도 적은데 지자체나 농업에서도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반응이 이제 쉬운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혼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농가의 어떤 면적 상한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품목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역 실정에 맞는 품목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변동할 가능성 확대할 가능성 있습니까? 이게 지자체와 농협의 협의에 의해서 품목 확대는 가능하고요. 면적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함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에서 주산물인 양파까지 확대한 것 완주 같은 경우는요. 품목이 축산물까지 확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늘, 양파, 꽃과 블루베리까지 확대가 되어 있고 지급액도 300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전 품목으로 확대를 하려고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학교 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출하 농가들 같은 경우 직접 지원하는 이런 형태를 좀 더 확대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농업인 월급제 자체의 어떤 품목 확대라든지 면적 확대를 통한 지급 기준을 늘리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연 농업인 월급제가 농촌마을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근본적인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고요. 수학기에만 사실 농민들의 소득이 쏠리거든요. 그걸 조금 완화시키는 차원이기도 하고 또 농협에 이렇게 얽매이는 농민들의 중압값이 아주 많습니다. 결국 빚을 내는 것이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년 농사를 짓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농가 경영의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을 조금 변칙적으로 쓰는 것이긴 한데 농민들은 여전히 좀 어색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도 이게 이자를 보조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생색을 낼 수도 있고 농협도 그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저먹는 것이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농협이나 지자체로 봐서도 이게 조금의 효용성은 있으나 실제 만족도가 높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그런데 만일에 이산기후라든지 올해같이 양파의 문제도 있지만 갑자기 농업이, 농산물이 이렇게 변동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고스란히 농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잿값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서의 양면성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런 월급제에 대한 보완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의 이런 공익적 활동, 역할들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농민수당 같은 경우가 요즘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멀리 보면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또 농민단체, 농협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현재 경남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경남도 농민수당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조금 속도가 빠르긴 한데요. 우리 농업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이 농민수당을 입법하기 위해서 지금 발의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구체적인 입법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아주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경남도 의회에서도 농민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남도 지자체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지자체장인 우리 김경수 지사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장에 이런 상황들을 함께 공유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공론화해야 될 것 같고 농민수당이 이런 농민들의 공익적 활동 또는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주는 장치라고 사회적인 합의가 되는 과정이 저는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지자체의 의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농민 월급제 그리고 농민수당 같이 시행될 가능성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농민들이 최고로 바라는 게 같이 시행되는 거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은 고령화, 저출산, 빈곤 이게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 농촌은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고 이미 농촌의 어떤 몰락까지도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과감한 투자와 정책 지원의 답인데 저는 이런 문제를 농업의 문제는 국가적인 자원이고 국민의 기본 생존권 그리고 공익적 가치 이 세 가지 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 월급제는 지자체에서 이자를 보존해주고 있지만 사실 몇 달이 지나면 농가가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한 대안으로 우리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농민 소득의 기본을 보장을 해주어야 된다. 국가가. 그렇죠? 국가 책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개념이 등장을 했는데 농민들이 바라는 건 농민 수당도 좋고 월급제도 좋지만은 한편으로서는 현금 복지 논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과연 이 문제를 농민들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 대타입위원회를 시장군수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최하당 지역의 주민들의 뜻도 중요하고 농가의 뜻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는 게 중요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꼭 필요한 정책이 꼭 필요한 수요자인 농민들에게 저는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농촌의 붕괴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로 우리 농업의 문제나 먹거리의 문제는 농업 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도 더 이상 생색내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실수요자는 생산자인 농민뿐만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으로 저는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농민들도 사회적 합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마땅한 책무를 함께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농민수당이 그러한 역할들의 어떤 매개적 정책이자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 월급제가 사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한 점은 수정, 보완에 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 농업인 월급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 짧게 한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농업인 월급제를 월급을 받는 농민들이 정말로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농촌에서 이 정도면 내가 생활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만족도는 농민들도 중요하지만 행정과 농협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같이 그러한 협의와 또 그러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는 데 모두가 좀 주체적인 주인의 어떤 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창군을 시작으로 한 농업인 월급제 현재 경남도 농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헬로윅시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